1번 짐 조심해 1번 짐 4번 있다 4번 있다 4번 있다 3번 1차 건너지자 2차? 4번이랑 1번 1차? 나 총 없어 1번도 2번도 내렸어 2번쪽 조심해봐 1층 1층 기절이야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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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기절이야 이 새키 3번 2층 맞아봐 발소리 2층 나 머리 봐줄게 내가 빠진다 와우 무섭다 펌프 빠르다 파밍 다시 일자로 갈까? 나이스 얘 기절이었잖아 위에 북동라인 조심해야겠다 하트 아릴라인 야 난 가 1층 쫓길게 얘들아 급할 거 아니면 테이프 살려봐 얘 끝이고 다른 팀 옆에 옆에 살리고 있을거야 형 터치해봐 1층에서 1층에 내가 기절시켜놨거든 살렸다 방금 살렸다 사운드 같은데 변한다 오른쪽 소리 안들려 나 부상 하나만 할게 우리 집 밀대 위에 하나 더 위에 의원히트 넘어갔어 3분 3 3분 3 옆으로 좀 부터 준비해봐 오른쪽 하나 더 2번 하나랑 둘이야 둘 오른쪽 막힘 할게 내가 나무 뒤 어 핑힘지 넘겨줄게 형아 핑 조심 나무 뒤로 내려갔다 간다 대박 프라이기절 뒤로 하나 더 있어 나 핑 맞았다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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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운드 프라이핑힘 뭐 봐봐 비필 들어갔어 이 하나밖에 없나본데 흑인 캐릭터 맞아? 남자 캐릭터 어디야? 4번 도로카 단차 뒤 푸쉬를 갈려고 왜? 근데 네가 가르다가 뺐어 응 그러면은 얘기를 해줘야 나 앞에 사람한테 이거 나 뺐다고 나 안된다고 응 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다 나 앞에다 나 앞에다 나 앞에다 펌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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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? 응 나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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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살렸어 펌프 나 왼쪽 아래 못살렸어 못살렸어 2 대 1이야